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파크 투어의 13년차 고인물 신윤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동남아의 1번지 태국이거든요. 태국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은 이런 휴양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파타야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호텔은 더 자인 호텔입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에서 약 5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방콕 공항에 도착한 후에 약 2시간 정도면 파타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별이 5개, 객실은 1,000개. 규모가 큰 호텔이다 보니까 가족 여행, 부부 동반, 커플 여행, 동성, 이성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즐겨도 충분한 큰 수영장이 2개가 키즈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바다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로비에서 조금만 문을 열고 나가면 넓고 큰 바다가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준비한 상품에서는 객실에서도 창문을 열면 넓은 바다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객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객실 침대 구성으로는 큰 침대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 한 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으로도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객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식사 부분이거든요. 5성급 호텔인 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 더자인 호텔입니다. 이렇게 5성급 호텔과 천여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 더자인 호텔을 1분 안에 설명하려니까 모자랐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인터파크를 통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